안녕하세요 로제로의 기타 교신입니다. 자 기통기타로 배우는 보금성과 찬송과 반주법 오늘은 1단계 제24강 교재는 64페이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어떻게 반주하는지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. 날마다 숨쉬는 순간만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막힐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참이로운 성기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심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막힐 때 주신에 위로하시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여 항상 평화를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이 곡은 4분의 4박자이고 이루어진 코드는 D와 E마이너 A 그리고 G코드가 되겠습니다. 먼저 D코드 다시 확인합니다. E플렛의 세번째 다음에 첫번째 3플렛 넘어가서 두번째가 되겠죠. 여기 D코드 그 다음에 E마이너는 접대 말씀드린대로 E를 잡은 상태에서 직계손가락만 떼줍니다. 즉 E플렛의 5번과 4번 줄만 잡아줍니다. E마이너 그 다음에 A코드는 E플렛의 네번째 세번째 바로 밑에 두번째 한 칸안에 세개의 손가락이 다 모여 있어야 됩니다. A코드 그 다음에 G코드는 3플렛의 1번 E플렛의 5번 3플렛의 6번 줄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한마디의 반주법은 어떻게 하냐면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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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자 그러면 다섯 번 더 들어보시면서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래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참이 고운 성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심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사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래 주시네 위로하시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여 항상 평화를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 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래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참이 고운 성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심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사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래 주시네 위로하시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여 항상 평화를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 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래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참이 고운 성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심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사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래 주시네 위로하시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여 항상 평화를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 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래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참이 고운 성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심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사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래 주시네 위로하시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여 항상 평화를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 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래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 앞에 그 참이 고운 성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심을 날마다 주님 앞에 그 참이 고운 성길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사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인주신에 위로하시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여 항상 평화를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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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